다음은 오프 스프링 입니다. 스프링 한 방향으로 복귀를 하는 느낌으로 손목 스냅 하나 둘 셋 손목이 왔다 자세는 여기까지 빨리 빨리 자세는 여기까지 하나 두 셋 손목 손목은 예전거였기 때문에 강 엄청 빠르고 강한게 상당히 높게 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손목 상대가 큰일 났어 아니요 상대가 큰일 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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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치고 들어오고 치고 호흡 치고 치고 이렇게 막 호떼기 구멍이 됐어요 이 위에서 이제 계속 그 왼손에 연습을 하기로 쳐주는 거예요 날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넷 셋 셋 넷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